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합과 여호사밭 왕이 길라앗 라무스로 올라간 것은 겉으로 보면 이 두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잃어버린 옛 땅 길라앗 라무스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아합을 심판하시려는 당신의 섭리대로 그를 길라앗 라무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이 신경이 쓰여서 나름대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여호사밭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권하고 자신은 졸렬하게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교함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을 위해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갑옷 솔기는 갑옷 부품 사이의 틈을 줄로 얼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작정 적진을 향해 날린 무심코 날린 그 화살이 병거를 타고 달리고 있던 아합의 갑옷 솔기 즉 철갑과 그 가죽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틈 사이에 맞았다는 것은 사실 확률상으로 보면 거의 0%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화살은 아합의 치밀한 인간적인 교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심판의 화살였던 것이죠 세 번째 아합의 계략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밭 왕은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밭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여호사밭 왕은 아합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아합을 돕게 되었고 또 아합과 사돈을 맺은지라 아합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해서 이 전쟁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에 놓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그를 도우사 위기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여호사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섭리의 모습이죠 네 번째 아합의 죽음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기술을 돌려 전쟁 한복판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전쟁이 더 치열하게 돼서 그 안에 갇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엄청난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엘리아가 선포했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힐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섭리였죠 다섯째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합왕이 죽자 왕의 사망을 알게 된 군사들 사이에서 각기 성음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자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외쳐진 이 말은 전쟁을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죠 이렇게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본양으로 귀환하는 모습 역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렇게 당신의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때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임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